안녕하세요 웨이섬의 매빙 리더 풍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웨이섬입니다 하하 하하 안녕하세요 행들입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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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하 1, 2, 3 여러분들 지치지 않으셨나요? 네 재밌어요? 네 네 대홍이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너무 신나고 물 마시니까 더위도 좀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거 없대요? 그쵸? 네 이거 한번 뿌려볼까? 네 되게 알에서 많이 맞아가지고 좀 복수를 해볼게요 어떻게 했어요?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날씨가 좀 감기걸리는 날씨는 아니네 더우세요? 자 물받으라 아 귀여워 오늘 잘 나오네요 네 일단 네 오늘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 무대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제가 또 다음 곡 이어서 불러볼텐데요 다음 곡 위해서 댄서분들 준비해주실게요 다음 곡 이제 블랙로즈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씨 더우세요? 네 아 물이 만들어 감사합니다.